오란데, 빠빠, 하이, 산책? 우리 집이 있는 게 더 큰 거 같은데? 배포 잘 나오고 트리를 샀는데 이게 너무 허접한 거 같아가지고 오너먼트를 지금 사왔거든요? 고터가 가지고 꾸며보겠습니다 예쁘죠? 요런 것도 샀어요 이쁘죠? 이쁘죠? 딸기맛 두 개 참깨 흡수 슈퍼 양파 설탕 양념을 삶아줍니다 고기 모짜렐라 소금 고춧가루 소금 소금 트리에 까만 리본을 담고 싶어서 까만 리본도 샀어요 공 하고 싶어서 저거 갖고와 가져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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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추워 저기 공 가져와 공 준비하면서 상달이 편하지만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흠 아이고 추워 ㄴ 아이 눈이 엄청 매일 눈이 엄청 매일zero 안녕 휴대전화 언니야 돌봐 하는 듯 똑같아 오빠 옆에 왜 귀여워 주로 주로 뒤로 가야 돼? 페퍼! 페퍼 이리 와! 절제 안 오죠! 페퍼 이리 와! 페퍼! 페퍼 안 오죠! 브랜디만 좋네. 내 말 안 들려. 아 추워. 우리 내 손을 지우 그래픽에 스태프 같은데. 안녕하십니까. 와 너무 많이 오네요. 엄마 엄청 오네. 야호가 생겼어요? 아이고. 우와. 여기 뭐야. 내려가 봐. 짱 이뻐요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거기 안 갈 건데. 이리 와. 어디 가요? 어디 가. 어디 가세요? 나 거기 안 가요 우와 대단하다 오늘 저녁에 약속했는데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? 오늘 저녁에 약속했는데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? 갑자기 또 이렇게 많이 오다니 어디 갔는지 아시죠 지금? 오늘 저녁에 약속했는데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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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간식 못 먹었어 간식을 못 먹었어요 간식을 못 먹었어요 간식을 못 먹었어 간식을 못 먹었어 왜 왜 간식 간식 어떻게 해 그러면 집에 가서 줄게 집에 가서 줄게 속상해다 속상해 하니 하니 아, 옳치 귀여워 페이퍼 이리 페이퍼 이리 옳지 하이 하니 하니 그 안녕 pps weg 나 어떡해 화озм 하니 가져가 하니 가져와 신발인가? 가죠! 이리 와봐. 오이마자네. 아 추워. 아 추워. 아 추워. 빨리 가자. 오 얼었어. 아 추워. 아 추워.